FIS 식품산업통계정보 식품산업통계정보 활용사례 수상작 이마트24 해외편의점 핵심 차별화 포인트 K-라메스테이션 기획 최우수상 이경호 안녕하세요. 이마트24 해외사업팀에서 해외사업 개발, 기획,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호입니다. 이마트24는 편의점 체인으로 현재 해외에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마트24 해외편의점 핵심 차별화 포인트 기획을 위해 식품시장 국내 해외 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 및 데이터가 필요해 알아보던 중 식품산업통계정보 시스템을 알게 되었고 현재 주 2회 이상 사용할 정도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주 업로드되는 뉴스레터가 매우 유용했습니다. 뉴스레터는 특정 주제에 대한 분석과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는데 이러한 점이 현업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매주 뉴스레터를 확인하고 과거의 뉴스레터를 찾아보기도 하며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면에 관한 뉴스레터의 인사이트와 분석 데이터를 참고하여 이마트24 해외편의점 핵심 차별화 포인트 K-라면 스테이션을 기획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K-라면 스테이션이란 해외 이마트24 점포에 한국라면과 셀프라면 조리기를 함께 진열해 고객이 취향에 맞게 라면을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K-라면을 이용한 K-라면 스테이션을 이마트24 해외 매장의 글로벌 편의점 브랜드들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